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, 신이 좋아 응 자, 고생하셨습니다. 3분입니다 아, 뭔가悲しいですね 일본에 와서 생활을 하다가 이 집에서 정말 많은 생각들 많은 영상들 촬영했지만 지금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 집에서 안녕 하지만 마지막으로도 좋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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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겠네 여기古한 집이라서 가재가 없어서 괜찮을까요? 물을 넣었을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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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무서워 무엇이 물을 흩니까 여전히 provide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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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워도 못했지만 이제 새로운 샤워랑 관련해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일본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.. 냄새가 너무 많아 이런.. 왜? 마스크에 냄새가 나요? 아... 약간, 나는 고기불리였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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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고기불리였어 아.. 약간 일본의 그런 일본의 그런 느낌? 약간.. 조금 좀 성장해 이제 좋은 집으로 가고 싶어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어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계속 영상 촬영하고 있어요 근데... 잘 안되고 잘 안되고 잘 안되고 베이컨 지금은... cenAPE 소름진다 버럽다 너무 치우셨죠? 어이 그런거에요 네